잘 지내고 있는 건지 무슨 일 없는지 지겹던 너의 잔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그렇게 나 하나밖에 모르던 너인데 나 없이도 괜찮은지 하루에 수백 번씩 나 후회를 하고 네가 없다는 걸 느끼며 난 매일을 살아 널 위해 내가 떠나야 하는 게 맞지만 널 잊고 살 순 없는가 봐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다시 널 볼 수 있다면 아무나도 아프고 잊을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너의 그 투정이 웃으며 내 품에 안겨서 날 보던 모습이 헤어지던 날 너의 두 눈이 거기 거기 해 뭐하기 쉬어? 야야야 나다 나의 움직임 조기할래? 출력 오류하다 아무튼 반갑다 아무튼 반갑다 나, 나은아 정신이 좀 들어? 무슨 일이었어? 오늘 있었던 일들이 전혀 기억이 없나 남겨서 날 보던 모습이 헤어지던 날 너의 두 눈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만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널 볼 수만 있다면 누구시죠? 네? 제가 왜 병원에 있는 거죠? 나 모르겠어 나야, 나 용준이 네, 모르겠어 헤어지던 날 너의 두 눈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만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널 볼 수만 있다면 네가 있어서 나는 항상 웃을 수 있었고 네가 있기에 내가 가장 행복했었고 너로 인해 내 삶도 살아볼만 했었어 내가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아 여야 X2 X3 X2 X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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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4 X4 아프다 아프다